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이가 어린 시절, 그러니까 1977년에서 78년 사이 고향인 안동에서 여자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피해를 입은 여학생은 결국 사망했다는 내용의 풍문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같은 내용의 영상을 제작하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유튜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형사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30대 유튜버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버 A씨는 제작한 영상을 통해서 이재명이가 범행 이후 검정고시를 치르고 신분을 세탁한 뒤에 사법고시에 합격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의 초등학생 성폭행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당시 이재명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76년 안동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해 성남으로 이주했다며 1977년부터는 성남 소재 공장에 취업했으므로 A씨가 발언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또 다른 영상에서 이재명의 친구 B씨가 설날에 이재명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에 투신해서 사망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B씨가 투신 사망한 사건은 이재명이 친구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시기보다 앞서 발생한 것이어서 두 사건은 서로 관련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씨는 후보자와 관련이 없는 사고가 마치 후보자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전파성이 높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공표했다며 이 같은 범행은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가 이 소식을 굳이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이유는 이재명이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내용을 사실로 인지하시고 혹 주변에 발언하시거나 의견을 남기실 때 착오하셔서 실수하시는 일이 없으시게끔 알려드리기 위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온라인상을 시끄럽게 했던 이재명의 초등학생 성폭행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재명이가 자신의 친형 고 이재선 회계사에게 했던 만행이나 형수님인 박인복 씨에게 저질렀던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 협박 추태를 생각하면 과거 저런 짓을 했을 법도 하다는 것이 인지상정상 의심을 가질 법합니다만 그래도 사실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 점은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재명의 형수 쌍욕은 팩트, 친형 이재선 전 회계사에 대한 강제 입원 시도도 팩트다. 그리고 김부선 씨, 이 여배우 스캔들, 고추점자리 의혹 같은 경우는 양측의 주장이 갈리니까 아직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한다. 하지만 이재명의 초등학생 성폭행 의혹은 가짜뉴스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유동규가 이재명의 왼팔 김용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재판부에 2억 원 금품 전달 당시 함께 담배를 피웠다는 벤치 등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동규 증언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가 이재명의 최측근 유무제 심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재판은 이제 디테일 싸움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유동규 측은 최근 김용사건을 심리 중인 중앙지법 형사23부에 사진 및 동영상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유동규가 김용희에게 불법 자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2021년 4월 1억, 6월 초에 3억, 6월 중에 2억 등인데 이번 자료 제출은 2억 원 전달 증언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 당시 유동규가 김용희를 만나러 갔을 때 차를 주차한 장소, 돈을 전달한 뒤에 함께 담배를 피웠다는 공원 벤치 등을 특정해서 셀프 현장 검증을 하고 이를 영상 자료로 제출한 겁니다. 유동규가 직접 변호사와 돈 전달 장소로 특정한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 인근 북측 도로를 찾아가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유동규는 변호인에게 직접 와보니 확실히 기억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은 지난달 16일 공판에서 2억 원 전달 진술을 두고 언성을 높이며 충돌한 바 있는데 김용희가 발언 기회를 얻어서 유동규에게 돈 전달 현장에 가보기는 했냐며 인터넷 포털 지도에서 보고 지어낸 것 아니냐는 취지로 따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동규는 그 부근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했던 것도 기억이 나지 않냐고 받아쳤습니다. 당시 반바지를 입어서 모기에 많이 물렸다고도 했습니다. 이 사건 담당 재판부가 맡고 있는 정진상 뇌물 사건 재판에서도 디테일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재명과 그 일당들에게 배신당한 유동규의 별심한 입에서 비롯된 사건들이라 유동규는 본인의 말을 뒷받침하는 자료 제시에 부심하고 있고 재판부 역시 발언의 신빙성을 세세히 따지고 있습니다. 유동규는 지난 18일 정진상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2019년 9월과 2020년 10월 각각 3천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에서 당시 자신이 봤던 정진상의 자택구조를 직접 그림으로 그려가며 재판부에 돈 전달 정황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도 집에 중문이 있었느냐 맞은편은 방이냐 화장실이냐 등 집 구조에 대해서 꼼꼼히 물었습니다. 한 고법판사는 뇌물을 비롯한 금품수수 사건에서 돈을 준 사람의 진술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유무죄를 가룰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물적 증거라며 그렇기에 재판부 역시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면 말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진술인지 등을 검증해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술을 뒷받침하거나 반대로 깨는 각종 디테일들을 누가 더 설득력 있게 재판부에 제시하느냐가 사활을 건 법정 공방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유동규의 압승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의 당선을 위해서 동료 의원들에게 돈봉투가 뿌려졌다는 록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스폰서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자금 지원 이후에는 이 스폰서의 자녀가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근무한 흔적까지 나왔습니다. JTBC가 어제 공개한 이정근 녹취 파일에는 사업가 김모 씨가 강래구 한국감사협회 회장에게 돈을 제공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강래구 회장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의 당선을 위해서 현역 의원과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 등 수십 명에게 뿌렸다는 9,400만 원 가운데 8천만 원을 마련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자금 출처 중에 한 명으로 스폰서 김 씨가 거론이 된 겁니다. 이정근이 민주당 전당대회 20여일 전인 2021년 4월 10일 강래구 회장과의 통화에서 돈이 필요하면 누구한테 요구를 하냐고 묻자 강래구 회장은 그 사람 김 씨밖에 없잖아 다른 스폰이 있나라고 되묻는 대목이 나옵니다. 강래구 회장이 김 씨가 월요일에 오면 밥값이 없다 현찰로 좀 마련해달라고 이야기하라며 1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야 500만 원을 갖고 온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정근이는 완전 액기스를 전수해 주네라고 답하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김 씨의 자녀가 자금 지원 이후 이재명의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정황도 드러났는데 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2021년 10월 이정근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서 자녀의 이력서를 받았고 보름 뒤 이정근과의 통화에서 이 김 씨의 자녀가 이재명 대선 캠프에 출근했다는 취지로 언급을 한 겁니다. 이 윤관석이는 촌란거리면서 여기저기 이야기하고 다니지 말라고 이정근에게 입단속을 시키기도 합니다. 프랑스 파리에 체류 중인 송영길이는 검찰사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국정난맥을 타개하려고 정치적 수사를 하는 것 같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오는 22일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송영길이가 어떤 소리를 늘어놓을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이 소식도 관련된 속보가 나오는 대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빠르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바박이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